아 예 안녕하세요 노기입니다 여기 랜더 북쪽에서 코인 노가다를 좀 해가지고 돈도 좀 많이 있구요 은행에 넣고 가야되겠네 돈도 좀 많이 있고 불리고 레벨도 많이 올렸어요 아니 살만한 게 없네요 돈을 팍팍 써주는 걸로 로또 굴려가지고 또 경품으로 또 경험치를 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Then'm 좀 더 갈테고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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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ㅋㅋ ㅋㅋ 살거였나? 아... 솜저! ㅋㅋ 하지만 돈은 충분하구요 이제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과연 보스전이 가능한 포지션이 될지 모르겠어요 애들 레벨은 꽤 되는데 이제 여기 바꿔주고 제대로 가을 클리어가 될지 좀 파티온이 더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불쇄 불쇄 됐구요 저번 영상에서 변해서 들어가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게 많이 있어가지고 탄력보술 쓰고 탄력보술 쓰고 탄력보술 쓰고 핑크 타이프 처음 보는 건데 광역 스킬 탄력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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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 휴전은 전력 얘는 회복 마이유는 요령껏 아 결정 안눌었다 마이유는 주먹 스케일 써요 좀 더 공격적이더라구요 몸은 조금 약했죠? 혁신 모자르네 아 이거 좋은데? 이거 만들면 좋을텐데요? 미미 좋아 아 얘도 핑크 타이프는 있네 둘 다 핑크 타이프는 있네 많이 쥬는! 오우 내 맘에 나와야지 오시오, 깨끗하게. 그 다음 층으로 가겠습니다. 아나약은 충분히 가져왔어요. 아 폴레나 스틱? 그 다음 층으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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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타이프는 좀 더 탄션 제약이 덜하네요. 그 다음 층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층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층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층으로 가겠습니다. 효자야. 쿨스케. 아 23포인트. 과연 명왕의 심장에서 게임이 끝날까라는 생각이. 좋은 층으로 가겠습니다. 섬 3 하층 네, 섬 3 하층 갈림길이 있네요 겨우마 플라잉 요구마 플라잉 요구마 플라잉 두 번째는 에비아이 세계적으로 음 섬 1 유명한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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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던 놈들하고 한 번씩 싸워줘야지 에이 기저분하게 나오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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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도 일단 해머랑 고물은 다 배웠네요 센서 50레벨 아 고물상재가 있다니까 한번 열어보는 걸로 어 멘탈 슬라임이다 핵심을 먹혀야 되는데 아 저게 다 미스야? 아 저게 다 미스야? 아휴... 저걸로 알렸어야 되는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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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틈이 없어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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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의 뼈 3개? 에잇... 정말 대단한게 있진 않네요 대단한게 있을줄 알았는데... 드래곤의 뼈 3개가 되었네요... 드래곤의 뼈 3개가 되었네요... 드래곤의 뼈 3개가 되었네요... 드래곤이 뼈 2개가 되었네요... 에잇... 드래곤의 뼈 4개가 되었네요... 드래곤의 뼈 3개가 되었네요... 시간참을 받아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법도 쓸 줄 아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약하네. 약하네. 뭐죠? 아, 막했네. 약하네. 99개. 현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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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수를 많이 만들었어. 약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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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네요 마칸내? 경험치에는 5분 자, 섬 4로 이동합니다 어? 버스전이야? 자동저장까지 했고요 지금 자동저장까지 했고요 자동저장까지 했고요 자동저장까지 했고요 자동저장까지 했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싸울지 모르니까 일단 활리옥도돌 하나 먹고 이렇게 쉽게 끝날까? 너무 쉽게 끝날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끝날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 싫어... 그... 그... 그 왕붙은 그 왕붙은 그 왕붙에 남아였을 때 아... 아니? 음... 원래의 노노기 음... 원래의 노노기 원래 노노끼는 전사였는데 저게 가능해? 얼마나 강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한 번 살아둘게요 내 핑크 타이푼? 어? 1600 노노끼도 요령껏 네. 와, 잡자라? 아크데문이 여기서 나오네 와 힐 해주네 힐 양이 너무 적어요 오 네 힐 넣고 안 불러도 되는데 그러면 후브라가 공격을 할 수 있겠죠 아이 안 먹겠다 작전 바꾸기 요령껏 명령을 들으라로 하고 일단은 도구로 작전 바꾸기 요령껏 명령을 들으라로 하고 작전 기준으로 내가 못하는 거야 내가 못하는 거야 그래 응, 내가 못하는 거야 됐어 나이스 오 다행 어? 명왕이 보스가 아닌거 아냐? 얘 너무 쉬운데? 음... 음... 바카나... 대테이네노 익히니로 고도기가 다가... 다오를 뵙니는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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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리니 온도스 도유 탕몽가 아르다 오이 날의 야 미니놈 건견이 오 오이니 치카라오아다에 다 마에 구호수 도시대 오이니 오신대요 편신아 나 보니요 편신 너무 쉽게 끝난다 일단 블랑카인데 블랑카? 블랑카! 누가 힘을 불려주는 거야? 블랑카! 일단 마나가 부족한데 명소왕 베르겐 아이템 중걱절이 그들여압을 받게 그들여압을 못by 그러면 다가와 그들여압을 못하니까 좀 거고 퇴근 에어. 오오. 예이. 참을 앞자라. 오. 이리쥬! 나이스! 아, 한 방에 너무... 아, 이 액션이 좋아. 아, 이 액션이 좋아. 카카오톡! 눈을 감아주세요! 이하이! 아하하하하하 호울아 만화 떨어지면 떡된다. 엠파를 먼저 공격을 했어야 된다. 엠파를 먼저 공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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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엠파를 먼저 공격을 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나이스 좀 빡셌네요 26,250 뭐 한 13,000정도 하나보네요 후라 레벨업 이렇게 끝나나? 2, bu 나이스 굳적 대수 HAVE POK werk 이 쾌 break .. 아돛이 아님 이 세상을 잊어버리지 않아도 아름다운! 아... 진짜 기다리니인다 와? 하하 하하 기네... 재밌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래 남자 캐릭터가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어느 날, 아카만도를 마토하는謎의集団에襲겼습니다. 그게 끝이 아닌거야. 아버지는 그들에게 죽였으며, 아버지는, 도둑에 죽였으며, 그중으로... 아카만도의 1단에, 카카오티을 지켰습니다. 나는 랑가아오무라에, 그러나, 그들은, 그런데, 그의 법도의 경험을 지켰습니다. 나는, 일기지 않는다, 그리고, 일은 없었지만, 나는, 나는, 나는 이 회의의 모습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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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かの縁だし… いや、返事はしなくていいよ。 私は消えていく存在だから。 何にしても話を聞いてもらえてよかったよ。 ちょっと… じゃあ、今度こそお別れだね。 ああ、私の姿のことはこれからもあんたに任せておくから。 いろいろと世話になっちまったね、エテーヌ村の人。 あんたはせいぜい長生きしてくれよ。 いや、そんぶらな。 また… お前は… お前が戦う… その動きですが、 その動きです。 私たちを… その動きみたいです。 その動きを終わろうと思うので… あ、たぶら。 あ、そんぶら。 아 끝까지 쫓아오네 어둠의 근원에서 포니 어우 막판 연축 좋네 히페 나이스한 타이밍 에어센 예 의외로 못 깨울 줄 알았는데 깼네요 못 깨면 레벨업 하고 다시 도전하려고 했는데 앗 이 할아버지 오랜만이네 2차 여행으로 맨날 엠블렛 모으라고 했던 할아버지 아 스템롤은 일단 계속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